다음으로 요지입니다. 요지 문제도 필자 주향처럼 통념을 정답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고 필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답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가보겠습니다. When it comes to, when it comes to는 뭐에 관해서 뜻이죠? 이것은 about 이라는 뜻이에요. about. 이것은 about이라는 뜻입니다. When it comes to 하면 수고해요. 뭐에 관해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결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냐면 Be similar to. Be similar to 하면요. 뭐와 유사하다 뜻이죠? 뭐, 뭐와 유사하다. 뭐, 뭐와 유사하다 뜻입니다. 자, 뭐냐면 Running a half marathon with very little training. 그러니까 거의 훈련하지 않고 시작! 거의 훈련하지 않고 반, half marathon이니까 뭐냐면 이제, 글자 그대로 이제 half marathon이죠. 그쵸? Marathon 전체에서 반 정도니까 그러니까 거의 훈련도 하지 않고 half marathon을 뛰는 거와 유사한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죠. 이게 좀 추상적이다. 그쵸? 추상적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걸 주제문으로 본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빈칸을 이렇게 뚫어줄 수 있습니다. 된다분들? 오케이.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플러스겠죠? 여러분들은 결정을 합니다. 뭘? Gym membership.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제 회원 끈을 끈다는 거죠. 이제 그, 뭡니까? 운동, 헬스클럽에 회원 끈을 사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또 한 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그 체육관에서, 그치? 네, 헬스장에서 한 시간을 보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치? 하루 이틀 정도는 그 계획에 고수할 수 있습니다. Stick to는 어디에 고수하다. 자, 시작! 어디 어디에 고수하다. 뭐라고요? 어디 어디에 고수하다. 그래서 당신은 하루 이틀 동안 그것에 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hances are that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to meet that commitment in the long term. 하지만, chances are that.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chances are that. 이 chances라는 것은 가능성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능성은 다음과 같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뭘?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그렇죠? 이 결심, commitment, 그 결심을 이때 밑에가 뭐야? 충족시키다 뜻이니까 in the long term, 장기적 관점에서 그 결심을 충족시킬 것을 계속할 수 있지 않을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계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거라는 얘기죠. 하루 이틀은, 그렇죠? 이 멤버십도 됐지, 뭐 매일매일 거기서 한 시간 하겠다. 이런 독한 마음. 이것은 하루 이틀 정도는 고수할 수 있는데 계속 장기적으로 그 결심을 만족시킬 가능성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however가 나오면서 반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f you make a commitment 하면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결심한다는 뜻이죠? make a commitment 하게 되면 결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이, 그렇죠? 결심한다면, to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 정도 조깅을 해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또 a few setups. 자, sit up 하게 되면 이것이죠. 네, a few, sit up. 윗몸 밀키기를 몇 개를 더하겠다. 어디에? 여러분이 매일매일 루틴, 일상생활에서 언제? before bed. 잠자기 전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다가, 그치, obfuse it up을 더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be likely to 가능성이 있다 뜻인데, more니까 더 가능성이 있다. far니까 훨씬 더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얘기죠. 당신의 결심에, 자, 고수해서. 그리고, 자, 당신에게 장기적인 결과를 제공해줄 그 습관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그 열쇠는 뭐냐? 바로 to start small.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small habits이, 작은 습관들이 장기적인 성공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주제문 되겠죠? 네, 주제문 되겠습니다. 정답 볼까요, 여러분들? 오케이, 장기적 성공을 위해서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빈칸 뚫는다면 이 두 부분 되겠습니다. 자, 순서배열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순서배열도 마찬가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정답 나왔습니다. 오케이, see you next time. 네, bye-bye.